아 좋습니다 화면 좋구요 가로줄이 좀 생기는 것 같지만 아 이거 수직 동기화 없나? 가로줄 생기는 거? 잠깐만 필터 설정 영상 설정 좌우반전 날카롭게 잔상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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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없어졌네요 있나? 아씨 잠깐만요 블랙제거 화질 향상 아 3DT 막나구요 좋구요 이거 어디죠 근데? 어디 플레이하다 이렇게 됐지? 아 얘네 극혐파티샷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 잠깐 키좀 하루안에 따고 키를 까먹어 잠깐만요 무기 뭐가 너무 각지는 것 같은데 날카롭게 꺼볼게요 엘리 저 위에서 저격해주는데 저격 안해줘요 지금 저격을 해줘야되는데 저격을 안해주고 있어요 정신나간거 같아요 원래 노래도 나와야되는데 풀포가 전체적으로 장애 장애가 왔네 소리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되네 Crewh nadis 얘네 왜 안움직이죠? 오ougher강 움직이네 가라 좀 절로 꺼져라 좀 저 엘리 저 위에 있는데 죽었나봐 총을 쏴줬는데 총을 안 쏴 이거 눈앞에 가도 아무 이상 없을라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약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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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젯 으어어씨 지질뻔했다 어어 들어와 이쪽으로 좀마마 이쪽으로 좀마마 와 이리와 양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양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양쪽으로 오면 안되는데 이쪽 아래 먼저 패야되겠다 아 헤드샷 한 번에 갔네요 오늘 좋은데 느낌 저번에 한시간 반했는데 못깨는데 이거 그냥 깨겠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순간이동샷 순간이동샷 하나 또 내려올 때가 됐는데 하나 또 내려올 때가 됐는데 오빠 이 아니 바위소리가 안들려 인간사님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제가 쏜건데 엘리가 쏜건데 누구 누구 맞았고 아 저기있다 뭐야 어 깼다 깼다아 와아아아아아악 아니 이렇게 쉬운걸 그때 집중력이 흐트러졌었나봐 개귀있게 생겼네 저 어때쟤요 괜찮으세요 어 그런거 말고 좀 더 크다 요거 넣었대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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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급할 때만 오케이 오케이 뭐 준거야 굿 이런거 빨리빨리 줘야지 아저씨 아플 때 자 안에 아이템 좀 파밍 좀 하러 가겠습니다 밍파밍 파 밍파밍파 밍파밍 파밍파밍파밍 카리 파밍파밍 하이 헬로 왔다시와 카리 파밍파밍데스 아 밍파밍파밍님 감사합니다 밍파밍 감사합니다 펜크밍파밍파밍파밍 밍파밍파밍 그 영상에 혹시 가로줄이 가거나 그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지금 최선입니다 흐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 아 옥님 감사합니다 아니 옥이 아니고 황인가? 황? 황님 감사합니다 광인가 광님 감사합니다 홍인가 홍님 감사합니다 한 분 다 똑같지 다 똑같아요 광이든 홍이든 성이든 황이든 우리나라말 아니잖아요 님들 가로줄 많이 가요? 혹시 가로줄 가나요?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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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송출될때는 괜찮은가 보네 내 모니터에서 줄이 가나 보네 뭐지?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모니터 저거 모니터 저거 모니터 지금 돈 아껴야 돼 응? 뭘 끌고 아 이걸 야 뭘 끌고 그걸 애한테 시키냐? 애 손 잘리면 어떡할라고야 야 어른이 있다 어른이 이래 어른이 이래 사랑 사랑 이란 말을 어울리는 사랑 어? 오예 무기집 권총 필요없고 사냥총 방어구 관통이 좋다 그러던데 누구말론 우선 좀 모을게요 도구도 그렇고 여기 내가 봤을땐 아이템이 쩔것같은 냄새가 야야야야야야 초반에는 그런거 하나도 안나오더니 가면 갈수록 아이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게 되게 많이 나오네 왜이래 어 뭐야 어 근데요? 뭐야 오우 오우 팍! 왜 저럴거던 그냥 사람을 먹지 아 으으으으음 오우 네 여름이에요 I know It's just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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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먹으면 멘탈 내려간다고? 뭔 게임인데 오예 나 이거 후레쉬 낑겼었는데 후레쉬 제대로 돌아왔다 다시 오예 아 진짜 생존자라서 아이템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 교체 교체 어우 잘싸워 엘리가 이제 엘리가 옆에서 다 서포트 해줘 개좋아 엘리 덕분에 무쌍이 가능해지네요 정말 예쁜 여자 장신 오잇 오케이 야 잠깐만요 저 화면 소스 좀 바꿀게요 어 잠깐만요 저 화면 그게 됐다 아마 주사율이 차이가 나나 나는 겁나 잘리네 나는 겁나 잘리네 오우 오우 야 20년이나 됐는데 어 나 아님 이거 야 20년이나 됐는데 이런게 막 남아있네 캬 신기하다 그냥 이런 데서 도시에서 살면 되지 그냥 이런 데서 도시에서 살면 되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오개 오개에서 오개에서 뒤로 빠져 그래서 이거 트랩을 지네가 밟게 해야 되겠다 후 후 후 아 지성 빠르크님 감사합 아 깟 지성빠르크님 감사합 진짜 살아있네 빠르크 살아있네 빠르크 님 감사합니다 지성 빠르크 님 고마워요 여기 아이템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볼게요 왠지 총알이나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 없애고 망하는데 오 샤샤샤샤샤 오우 팍 헤드 헤드 팍 일어나구요 에이씨 샤샥 뭐 Rak 아 안주 거 왜에 kind 왜 이렇게 세 해 야 얘는 왜 몸이 반으로 잘렸지 뭐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제 부터 감살하면 되죠 정말 당신이 일로와 일로와 어딜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어딜 목젖 째 아 물조나님 이라는 분에게 렌탈 받았습니다 풀스포 신작 나올 때까지 만 깨서 달라고 하셔서 저같은 경우에는 라오어 요구하고 PT인가 고고 고고 한번 해보고 쓰읍 지금 UFC를 할까 했는데 UFC 다음달에 그거 나오잖아요 에건 에건 나오면 에건 산 다음에 그 클럽원들이랑 UFC 살거라 아 아마 UFC는 구입 안하고 그냥 PT까지만 하고 어 다시 넘겨드리지 않을까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나 가만히 있으면 약 안주나 애가 약좀 줘 약 나 약좀 줘 나 약좀 줘 너 뭐 구경하냐 PT 비추야? 재미없어요? 사람들 엄청 재미있다고 난리는데 에이 에이 뭐 이러면서 막 해달라그러던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운거에요? PT 무서운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 낚인거였구나 내가 낚일뻔했네 감사합니다 성택님 고마워요 아 안해야지 무서운거 안해 뭐야 킬이 없노 킬이 없는데 아 2조이구나 에이 에이 아이고 백돼지 그냥 뚫혀버렸네 아유 그냥 뚫혀버렸네 노홉 호피 희망인가 노희망잼 어? 이거 클럽 문 따고 들어가면 어? 뭐야 뭔 소리야 오예 오예 나 지금 뭐 아이템 만들 수 있나요? 너무나 좋아요 추천 만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연막탄 화염병 구급약 구급약이랑 화염병이랑 똑같네 들어가는게 우와 신기하다 오 오 굿 개굿 구급이 최고야 이거 하나 또 들고 세상에 태어나서 구급만한게 없어 진짜로 이런 서랍에 오 와 서랍에서 처음으로 총알 나왔다 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랍에서 총알 나온 세상에 기적이다 기적 난이도 난이도 뭐예요 난이도 생존자예요 우와 탱크 이거 타면 안 돼요? 왓 더 팍 길이 어디야 저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왔고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뭐야 이쪽은 문 닫혀있는데 저쪽이 맞는 듯 저 계단이네요 계단 올라가는거 저 계단이네요 계단 올라가는거 어허 기다려봐 뭐야 엘리는 그 하나의 아이템이야 조금 더 긴 나의 아이템이야 아 저 다리까지 가는거구나 아 저 다리까지 가는거구나 가다 밴디칩 분명히 나올거 같은데 이쪽 길로 가는거거든요 왠지 이런 쓰레기통 근처에 아이템이 있을거 같아서 꼭 이런데 가보게 돼 어디 뭐가 또 있어 뭐 또 있어 포스터들이 어디있어 아 저거 봤어 안전거였는데 그 했지? 그 뒷부분이 완전히 갇혀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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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파이어 영화 그거있잖아 뱀파이어 영화 그거있잖아 그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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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아 쉣 아 얘 왼쪽 바꾸로 나가는데 판단 잘 해야 되는데 어딜 갔어? 아예 나간거 같다 이쪽으로 뭐야? 아이 뭐야! 야! 뭐야! 야! 야! 어디 내! 내! 나를! 어디! 감히! 으악! 으악! 아 개아파 엘리야 아우! 아빠가 개아파지 다 잡는다 여기 내가 다 잡고 지나간다 다 잡고 지나간다 내가 없나 본데? 없나봐? 이게 다 안가본데 지금? 엘리야 머리좀 닫어야 머리좀 내려줘 대두니? 여기 그냥 밖에 나와있는 애들은 다 잡은거 같거든요 저 트럭을 어떻게 보실까 문제나 이쪽 안볼때 들어가야되 아 쉣 우리한테 대체 뭘 쏘고있는거죠? 우리한테 대체 뭘 쏘고있는거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번 다섯번하고 탄창 갈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지금 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쇼 어 쇼 어 쁠 뭐야 오케오케오케 땡큐 지금 아이씨 아이씨 제발 아우 진짜 제발 자 여기 이방이야 아니야? 이 방 아니야? 아니야? 왠개 쥐야 뭐야 아 뭐야 깜짝이야 아씨 오 쉣 조어 아이고 얼굴이 사라지셨네 아 어 뭐야 뭐야 아 앞에 왔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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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간 아이 쓸데없이 두대나 맞았네 제발 가지마야지 뭐하는게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저쪽 안쪽인데 굿굿굿 베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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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안으로 들어오는거야 총알이 미쳤네 총알이 총알이 이 안으로 들어오네 총알이 이 안으로 들어오네 아이템 좀 여기 이쪽 길 뭐야 자 위층 올라가는길 이쪽방 다 뒤지고나서 바로 옆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총 쏠거 같은데 으앗 배배배배배배배배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굿 비켜 비켜 아니 아이템 좀 좀 좀 아이템 좀 좋으라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집안에 서있을때는 어 저 샷건으로 돌아다니는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근거리로 싸우기 때문에 이거 뭐죠 아 아 아 저 올라타고싶다 으어어 깜짝이야 아이씨 아이 미친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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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으어어 으어어 으어우 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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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우 오오 쉽게 쉽게 괜찮네 죄다 상생들 쥬 Trend 뭐지? 뭐지? 나 너 힘들다 네, I was trying to kill you 응, I thought you were one of them, too And then I saw you If you haven't noticed they don't keep kids around Survival of the fittest You're bleeding It's just nothing 역시 흑인 형들은 멋있다니까 우리 모두 도와드릴 것 같다 엘리 수정과 조사 등등 맞다 우리 모두 도와드릴 것 같다 우리 모두 도와드릴 것 같다 우리 모두 도와드릴 것 같다 나 거기에 도와드릴 것 같다 미안해 모든 것 같다 하지마 내가 아마 했다 이렇게 어디에 온 거야? 둘이 안 돼 안 돼! 색깔 달라서 안 돼, 얼굴 색깔 달라서 안 돼! 둘이 못 사겨, 내가 허락 못 해 안 돼, 니네 둘이 사겨서 야 그 합성체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 돼 안 돼! 상상하기도 싫어 원인 min 가야맛아 정체 가야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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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하나의 단내 그리움과 아이아맛아 우리 안 다 상관이 우리 더 와야 문 못여나 이거? 어 열 수 있다 오케이 이런 데가 아이템 밭이라고 스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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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캔디 크래쉬 스위트 테레비야 냉장고야 이거 뭐야 오예 총알 야 칼로 여니까 그래도 뭐 좀 주네 어? 얘 방송했었는데 얘 스타시티즌 방송했는데 아우 먹을 것 좀 줘 확실히 화장실이 제일 먼저 썩는구나 오예 총알 쩔었다 하나 둘 좋아요 자 총알도 권총도 아 아홉 발짜리지 이거지 좋아요 활이야? 왜이래 왜이래 이거 뭐 눌러야 제작하더라 아 날무지가 없네 자 곱추 가볼까요 가자 엘리와 곱추 유튜브 제목이죠 아 아 저 탱크 뭐냐 진짜 스태프 왠지 호긴 고구먼 오예 그 배로 그 배로 우린 향한 거 잠시 뭐하는거야 아무것도 없지 제 바퀴즈가 완전히 없어졌어 뭐지? 아무것도 없어졌어 무슨 말이야? 우리는 뭐지? 아이고 아기 장난감 갖고 놀고 싶은데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어떡하겠니 니가 까매서 그런걸 아이고 안쓰러라 엘리웹 어? 언채티드다 아 이 미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손에 쥐고있는거 이거 그거 아님? 캡틴 Q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엘리 아 그쪽으로 확인할거야 생존재는 그게 없어요 뭐 님들이 말하는 그 청각장애ому 그게 없어가지고 저게 어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벽돌로 머리 뜯어야 되겠다 자 들어옵니다 하나 둘 어 뭐야 헤드헤드헤드샷 일로와 일로와 아이 뭐야 흑인이라가지고 적인줄 알았어 이래서 흑인들이 총을 맞는거야 적인줄 알아 본능적으로 적인줄 안다고 엘리나 약좀 줄래 엘리나 약좀 늑다리 올드 타이머 어디 어디 트럭 위에 올라타라고 이거? 이게 왜 올라왔대? 오우 쉣 뛰어 엔드 뭐야 뭐야 내가 먼저 때렸는데 삑살이 났어 이건 프로그램 오류다 하나 더 있었는데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좌측 측두 옆 바로 날아갑시 곱추는 총을 잘 쏩니다 자 곱추는 병사수죠 흑린이 곱추는 병사수 어? 아 루포트 이거 못여나? 아 루포트 흑 아 렛 난 쟤네가 말하는거 신경 안쓰 난 지금 쇠부치가 필요하거든 어? 왜 몰라 이성도 만나고 그래야지 이 저러다가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나하고만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골치아퍼 젊었을때 다른 사람도 좀 만나고 자아 성찰을 가져야지 아 일어나서 걸으면 안되냐고요? 안돼요 컨셉이 곱추라 안됩니다 지금 밍파밍파밍 쪽이 때문에 컨셉이 곱추야 아이템 없어 공간 이렇게 넓은데 손에 하나 집히는게 없네 와 지옥이니? 와 이제 하나 잡았네 아 망했어 이거 최소 아무것도 없어 하나 있다 야 가자 야 나 왠지 얘 열자마자 갑자기 몸 날라갈거 같은데 뻥 안그러네 굉장히 여유있네 으흠 으흠 몇일동안 몇일동안 음식을 찾아봤는데 여기 야 먹을거라 그러면서 갑자기 지퍼내리고 그러면은 발로 차 야 이놈아 랄라크스 우리 자세히 그래서 왜 남았지 왜 남았지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여기 이거 확인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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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군대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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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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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집애거든 야 나 우리집에 내 의자보다 더 좋네 누구냐 으흠 앗 흥믄 덕분에 흥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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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지 으흠 으흠 ğer 조 모양이national culture 약간 수능 봐야는 뭐 그ates 교該 어렵다 스물ρο 군 아 웃과면서 uesta Norė몰 굳 Johnson 15 왼표 참 일어났어? 오케이 오케이 글루면은 풀인데 물풀 물풀같이 풀따기 풀데이같이 추기동을 하니 엘리야 뭐하니 애가 추기동을 자 내가 이 방 관리 잘할 수 있다 자 스포하거나 그러면 칼강퇴하고 블랙먹일 만큼 패드립치고 예병하는 놈 관종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 손 니가 해 아 아 흑형은 이거 완전 보색 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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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ith 스티즈나 유튜브로 안올라갑니다 워우 뭐지 총소리나왔네 여기 아이템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이템 좀 진짜 아이템 무슨 거지야 아이템 목말른거 봐 이거 쇠무치 적으면 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못만드네 라이트 날려버리면 되지 라이트 날려버리면 몰라 이거 뭐야 싸움낸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와 안맞아 맞아하는데 안 넘어지고 뭐야 사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어 뭐야 옆이야 옆 동료 이용하라고? 동료가 나보다 싸우면 더 잘하나? 저 뭐냐 뭐하냐 넘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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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와 넘어와 넘어 안돼! 야 야 야 우와아 방금 전에 핵펀치 뒤졌다 이새끼 핵펀치 이새 활이 없어 화살이 없어요 약도 없고 총알은 널렸네 총알은 많으네 이새 뭐 어떻게 저렇게 죽었냐 불쌍하다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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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자마자 탱크 나오는거 아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 문이야? 이 문이야? 이거? 이걸 왜 쳐다본거야? 뭐야? 아 왔다